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느냐 여부를 따져보고 그게 지금 여론에서는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2022년 재보궐선거 때는 당대표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의 언급이 되었던 보궐선거 공천이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는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지방선거는 정진석 공관위원장 이렇게 이원화해서 저희가 공천을 진행했었고 보궐선거 때는 냉정하게 말하면 창원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우세지역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도 논의가 거의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논의가 집중됐던 곳은 그때 잘 반추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계양에 출마하던 선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대항말을 누구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고 전략이나 검토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분당갑에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랑 붙는 게 어떠냐부터 해서 이런 안철수, 이재명 두 거물에 대한 논의가 주위로 이뤘던 것이지. 언론 내의 관심도 사실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원의창공천은 사실 이게 취임식 날 발표됐거든요. 저희도 발표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내용을 파악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전까지 당대표로서는 어떤 영부인이 이상하게 공천에 관여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인식하면 되겠네요. 그때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의 그 당시 주적은 윤해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해권이 물론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걸 대리해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윤해권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그때 기사 나오는 걸 보면 전부 다 윤해권 얘기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영부인이 저한테 적어도 공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예.